안녕하세요 실버티켓입니다 오늘 제가 일이 좀 생겨서 사실은 휴방은 아니고요 맨날 공지받으면 휴방이라고 하실까봐 오늘은 제가 뭘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서 먹방을 준비하기에 조금 벅찰 것 같아요 그래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아니 넉넉하게 8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송 8시에 시작하니까요 여러분들 모든 일정은 다 1시간씩 미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메뉴는 도시락하고 토스트를 이렇게 준비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멋진 모습을 할게요 오늘 늦게 된 점 정말 미안합니다 그럼 이따가 봬요 안녕